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소형 주택은 주택수 합산해서 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대 국무총리 후보는 주말쯤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선영 기자와 알아봅니다. 윤 기자 우선 다주택 완화 방안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월세 물량이 시장에 많이 풀리게 하기 위해서 작은 평수의 빌라나 다세대 주택, 또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은 보유 주택수 합산해서 빼는 방안입니다. 소형의 기준은 다세대나 빌라는 전용 59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좀 낮기 때문에 전용 84제곱미터 정도까지 포함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다주택자 입장에서 주택수가 줄면 세금 부담이 줄기 때문에 임대물량 공급이 늘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부작용으로 이른바 갭 투자가 다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수위 부동산 TF는 어제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크게 세금 부담 완화, 대출 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 이렇게 3개의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초대 국무총리 인선에도 속도가 좀 붙고 있다면서요. 네, 당선인이 이번 주 일요일에 총리 후보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대 현안인 경제와 안보, 이 두 축의 원팀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로 꼽히고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두루 요직을 거친 만큼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도 적다는 평가입니다. 이외에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도 후보로 거론이 됩니다만, 경제부총리 후보로 더 무게가 실립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가 어제 귀국을 했는데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면서요. 네, 우선 미국의 통화정책 속도, 또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기 둔화까지, 이 우려했던 세 가지 경기 위험 요소가 모두 실현이 됐다고 지금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에 한은금통위가 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이건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의 전면전으로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화를 이뤄진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새로운 변화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논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8년에 임기를 마치고 오늘 퇴임을 하고요. 이창용 후보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내일부터 한은 근처에 마련된 TF 사무실로 출근을 합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